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, 또 투자자들이 소통하는 컴업 2021이 사흘간 진행됩니다.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의 포부를 들어보시죠. 스타트업의 회사 소개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이 바로 의견을 줍니다. 관심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. 기술적 우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차세대 유니콘으로 성장할 스타트업 72곳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. 컴업 2021의 참여 경쟁률은 집전 9대 1. 많은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좀 더 투자 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삼성, 구글 등 18개 글로벌 기업은 투자는 물론 협업 모델 발굴까지 함께합니다. 저희가 놓쳤던 업체들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기술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보고 있어서 저희들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만나볼 예정이에요. 지금까지 한 320여 개 스타트업 분들을 발굴 육성하였고요. 오늘 전혀 모르는 분들을 많이 뵙고자 하고 왔습니다.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, 투자자의 힘이 부착 후인 컴업 2021은 19일까지 진행됩니다. 채널A 뉴스 황미랍니다.